노무현 대통령 때 어떻게 언론과 맞섰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언론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나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지금과 똑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개혁을 추진했었고 지금 언론들의 반발이 지금의 연장선이에요 그때 언론이 이겼죠 지금은 여러분들 언론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늘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필요한 거죠 허위 오보 그런 허위 기사들을 국민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니죠 결국은 이런 언론들의 국민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거는 정말 국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재법은요 우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개혁을 시작하셨느냐 언론자유보장과 관련해 대전제가 여러분들 국민의 알 권리라고 금방 언론들은 얘기하지만 언론자유의 핵심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나 청와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지자들도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우리가 검찰개혁을 하는 게 여러분들 검찰개혁은 정치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검찰개혁 그렇게 검찰개혁 늘 여러분들 늘 얘기하는 게 검찰을 개혁을 해서 정치권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검찰을 개혁해서 정의로운 사회에 공정한 사회에 즉 죄를 진만큼만 벌을 받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돈이 있건 적건 지은 죄만큼 벌을 받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마치 검찰개혁이 일부 정치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이 언론이 포장하고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개혁을 하는 것은요 지금 국민의 진실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개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맞서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언론 탄압 무슨 언론을 탄압합니까 대한민국의 언론지수는 아시아에서 1위고 언론의 신뢰도는 꼴찌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이 본인들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 때는 얼마나 언론의 공격이 심했냐 여러분들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 언론개혁이 3단계가 있었어요 첫째 가판구독중지 여러분들 가판 옛날에 어느 순간 없어졌죠 옛날에 전철 앞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막 쌓여있고 어떤 버스 정류자마다 침은 이만큼씩 꽂혀있고 그런게 가판데 그런 가판구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판구독중지를 밀어붙여서 그 당시에 가판 조중동 스스로가 그걸 철회를 했던거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언론중재위원회 있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생긴거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개혁이 그냥 실패한거 아니에요 초반에는 가판구독중지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관공서나 그런 데서 조중동을 들여다가 사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가판구독중지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중반에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개혁의 핵심은 언론중재법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언론중재법이었는데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가 탄생했던 배경입니다 말기에 노무현 대통령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해서 언론에 대해서 개혁을 했는데 말기에는 취재지원시스템의 선진화 방향 이때 언론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었죠 가판은 서울지역 중심으로 지하철역에 깔리면 정부광공서 그리고 기업들이 모두 그 부스들을 수거해서 판매량을 높여줬고 그런 식으로 했던거에요 그 다음에 개방형 브리핑 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시절만 해도 여러분들 조중동의 힘이 지금보다 훨씬 셌을 때에요 지금은 언론, 인터넷이나 다른 또는 커뮤니티의 영향력이 어느정도 많이 레거시 미디어와 어느정도 대치할 수 있는 작은 힘이지만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인터넷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중동의 힘이 지금의 100배는 막강했던 시대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기자단을 폐쇄를 했던거에요 지금 아직도 안되고 있는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번에 기자단이 얼마나 그들이 굳건한 카르텔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지 잘 보셨죠 법조 기자단 그래갖고 검찰 기사를 독점하는 그래서 검찰이 조국 장관님 때 사실 지금의 언론개혁의 촉발자는 조국 장관님의 어떤 가장 큰 희생이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자단, 청와대 기자단 뭐 이런식으로 하면서 과거에는 여러분들 지금같이 문재인 정부에서 신생 독립 매체나 이런 데는 감히 청와대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에 있던 레거시 미디어 기존의 매체들도 청와대에 있지만 신생 매체들도 들어오게 하는 과감한 개방형 브리핑 기자단을 해서 어떤 기득권의 카르텔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랬더니 신생 매체들은 좋아했지만 그때 조중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득권 매체들은 엄청난 저항을 했었죠 그리고 관공서의 기자단을 폐쇄하기 위해서 묶어서 공동, 정부 부처의 환경부, 노동부 어디는 여기를 써라 뭐 이런식으로 기자단을 옮겨줬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냐 기자실 폐쇄 그렇게 오버루, 마구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땠냐면 통합형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이쪽 가서 취재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기자들이 말을 안 들어요 기존에 있던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분명히 옆에 굉장히 좋은 통합형 브리핑실을 만들었는데 나는 청와대 기자단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새로 만들어준 통합형으로 가라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청와대에서 전기를 내려요 전기를 내리니까 그때 이놈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촛불을 켭니다 촛불을 켜고 기사를 쓰는 장면을 찍어요 그래서 굉장히 촛불 켜고 기사를 쓰는 지면에 그걸 내보내고 그러면서 아프리카보다 더한 언론 탄압 그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전기를 끊어버리니까 이놈들이 그쪽과 혹시 취재할 줄 알았더니 촛불 켜고 기사 쓰르면서 아프리카보다 더 심한 노무현 정부의 언론 탄압 그 지랄 떨었던 거예요 현재 이런 어떤 법조 기자단 무슨 기자단 이런 거가 어디에 유일하게 남아있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일본의 어떤 기자실 이런 보도 시스템은 현재 일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깨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김영란법 아시죠 여러분들 김영란법의 핵심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이때 김영란법 채택할 때 얼마나 말일들이 많았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왜 김영란법 채택할 때 말들이 많았는지 아세요 기자를 포함시켰어요 기자를 포함시키니까 이것들이 뭐라고 했냐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시간 지나니까 어때 김영란법은 너무너무 당연시 되고 아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관행으로 살았구나 기자가 정치인들한테 밥 얻어먹고 선물 받고 그런 거 딱 못하게 하니까 아무 부작용 없잖아요 처음에 기자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김영란법에 기자를 포함하니까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처음에 저는 여러분들 언론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언론사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니라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언론은 여러분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허구언날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책임을 지지 않는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딱 3개예요 검찰, 판사, 그리고 언론이에요 섬뜩하지 않아요? 검찰들, 검찰이 마구잡이 식으로 없는 사건도 만들어놔서 기소를 하면 판사가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가 옳았다고 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놔서 구속시키고 그러면 언론들은 아주 대서특필을 하면서 사법부가 구속시켰다고 하면서 결국은 언론, 검찰, 사법부 이 3개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 집단은 그들이 맘만 먹으면 대통령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당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언론들에게 묻고 싶어요 허구언날 그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에게 피해를 낮춰도 언론에게 당한 피해가 상당합니다 저는 벼르고 있어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 그리고 언론의 오보에 의해서 사회적 매장을 당해서 그 사람은 심지어 죽음의 의미까지 하는 언론의 이런 칼보다 더 무서운 언론의 잘못된 이 펜떼 어떻게 그냥 두고 아무 견제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이게 언론의 고의에 의한 왜곡 보도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조국 장관님의 사건만 봐도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한 집안을 풍지박상 내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습니다 그러면 언론은 스스로가 우리가 쓴 기사에 대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렇죠? 본인들의 책임은 어디까지 분명히 본인들의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말만 쓰지만 결국은 본인들도 본인들에 의해서 쓴 기사가 한 사람의 죽음, 한 기업의 망하기까지 이르르면 본인들의 책임도 분명히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책임감은 없이 무조건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만 맺히면 그건 언론이 오히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언론은 대안을 내야죠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증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가짜뉴스 피해구재법 결국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거고요 검찰개혁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고 언론개혁도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면 언론에 대해서 우리도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도 대안을 내고 전혀 그런 게 없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개혁을 밀어붙이면요 민주당이 대선에 대해서 유리할까요? 아니죠 필요한 법이라 해서 하는 겁니다 언론도 적당히 하고 민주당이 적당히 언론과 타협해갖고 지금 이렇게 하면 대선에 지금보다도 언론이 더 나쁘게 물어 뜯지는 않겠죠 근데 민주당은 왜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언론개혁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냐 청와대 출입기자라고 하는 인간들이 앉아갖고 조중동 기자들이 앉고 그 밑에 미디어들이 앉아서 언론기사의 방향성을 지내고 담합을 해요 기업들만 단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요 여러분들 기사가 어떻게 똑같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시각과 사람이 생각하는 논점이 다른데 대한민국 기사들은 다 똑같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담합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조국 장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중동이 똑같고 그 조중동의 매체를 기사를 받아쓰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똑같은 기사를 쓰냐고요 언론사의 담합이죠 담합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예전부터 여러분들 조선일보와의 악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호화요트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호화요트 사건은 대통령 때 터진 사건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현직 대변인이었어요 그게 1990년대 초반이었는데 현직 대변인을 갑자기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주간조선이 요트 기사를 내요 노무현 호화요트를 한다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노무현 그 기사에 나온 사진이에요 이 기사를 보면서 여기에서는 수십 명이 술도 먹을 수 있고 이게 그 당시에 개인 요트를 소유하는 상당한 재산가라고 이게 언제 기사냐면 91년 9월 17일자 노무현 크루저급 호화요트를 가지고 있다 호화요트에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술판을 벌리기도 해 근데 이 사진의 이 요트는 어디 요트냐 레오나르도 디카피리오가 브라질 월드컵을 20명의 지인과 보기 위해 빌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요트를 마치 노무현 대통령 기사를 쓰면서 이 사진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요트를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계셨냐 이게 요트라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겁니다 조선일보가 얘기했던 노무현이 소유했다는 요트는 이 그림에서 보이는 이 것입니다 이 요트는 어떤 요트냐 요트라기도 초라하지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세무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전환할 때 이게 돈 주고 구입한 게 아니에요 5,6도라는 요트클럽의 동호회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입을 하고 결국 나중에 회장이 돼서 당시 동호회인들이랑 공동으로 직접 120만 원 정도 들여서 제작한 경기용 요트예요 저기에 근데 저 요트를 크루저급이라고 하면서 썼던 바로 그 기자가 누구냐 조선일보 출신의 우종상 기자입니다 그 우종상이 누구냐 최근에 조국 장관님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지인과 밥을 먹었다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하다가 구속된 사람 있죠 기억나세요? 유튜브 하다가 조국 장관님이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어떤 지인과 밥을 먹었다라고 가짜 뉴스 했다가 그 사람이 바로 조국 장관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려갖고 했던 그 조선일보의 우종상이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했던 이 기사를 썼던 게 바로 그 우종상입니다 이 사건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1990년대 주간조선 요트기사를 두고 소송을 벌려요 1심에서 2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새에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2천만 원의 승소를 했지만 2천만 원도 받지 않고 바로 대통령 이후에 대통령 이거 아주 10년 후에 대통령이 됐지만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조선일보와 1991년부터 싸웠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종창 우종창이라는 최근에 구속됐던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발언을 해서 구속됐다가 지금 집행유의회로 현재는 항소심에서 풀려나 있는 상황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과 직접 싸웠거든요 우종창 그때 싸우니까 노무현 너무 나선다라는 말들을 말하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에 레거시 미디어가 모든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언론개혁을 주도했었어요 언론개혁을 노무현 대통령이 주도해서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커뮤니티나 지금 같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언론 환경은 조중동 빼고 한국일보 무슨 일보 몇 개 빼면 인터넷 이제 초창기였고 그죠 별로 언론 환경이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저런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는 왜 처리 안 하냐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언론중재법에 유튜브가 빠졌다라고 하면서 저 똥파리 새끼들도 유튜브는 왜 뺐냐라고 하면서 똥파리들이 만든 블랙리스트도 제어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언론이 유튜브를 겁내는 게 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유튜브를 겁내는 게 더 웃깁니다 저는요 언론이 진실보도를 하면요 유튜브를 언론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아무리 레거시 미디어의 힘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요 대한민국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아직도 조중동, KBS, MBC, SBS예요 그거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아무리 예전만큼 조중동의 힘이 떨어졌다고 해도 조중동이 일제히 하나의 기사를 쓰고 한 일주일 터뜨리면 마치 아는 것도 많은 국민들은 아 이게 진실인가 보다 하고 거기에 SBS가 빨아주고 MBC가 빨아주고 KBS가 빨아주면 그건 진실이 돼요 근데 저는 오히려 언론중재법에 유튜브가 빠진 것은 진짜 우리 기존의 매체들이 보면 이거는 오히려 기존 매체들의 영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마구 생산하는데 왜 언론중재법에서 유튜브를 포함시키지 않았냐 레거시 미디어가 그 가짜뉴스의 보도를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진실을 보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와 이게 이랬어? 그러는데 공중파 3사나 기존에 있던 매체들이 팩트체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유튜브의 어떤 영상은 아주 형편없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가짜 유튜브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미디어가 더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매체들이 오히려 유튜브의 그런 가짜뉴스들의 생산을 팩트체크를 해주면서 자기네들의 영향력을 더 신뢰도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어때요? 레거시미 기존의 매체들의 신뢰도가 추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서 유튜브로 몰린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려요? 공중파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레거시미디어에 진실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전부 유튜브에서 진실을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기존 매체들이 유튜브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불만을 표시하는 거는요 현재의 기존 매체들이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존 매체들이 진실을 보도화해서 가짜뉴스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결국 가짜뉴스를 때려잡는데 진실보도라는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기존의 매체들의 힘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늘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책임과 의무가 있죠 권리와 책임이 따르듯이 언론도 책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도 당연히 언론중재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언론중재법이나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은 시민의 권리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노무현 대통령 때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언론개혁의 방향은 유사해요 그런데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언론개혁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언론과 맞서면서 조중동과 맞서면서 직접 지휘를 했고 지금은 민주당이 앞에서 지휘를 하죠 그 당시의 언론 환경과 지금의 언론 환경은 많이 다르죠 하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은 그거예요 정권이 가장 힘을 셀 때 언론개혁을 했어야 돼요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어떤 정부에서든지 가장 힘이 셀 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그 당시만 해도 국회의석이 모자라서 사실 못 밀어붙였다 그러면 민주당이 작년에 했어야 돼요 민주당이 작년에 했어야 돼요 민주당이 작년에 180석 당선되자마자 그 당시에 이낙연 대표가 그래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저도 민주당 지지자지만 현재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뭔가 급해보여요 왜 급해보여요 여러분들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내가 생각해도 좀가 급해보여요 왜 이유가 있어요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상임위원장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민주당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상임위원장을 만약에 재배분하지 않았다 그러면 민주당 아마 언론개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상임위원장 재배분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이거 야 큰일났다 싶어갖고 상임위원장 재배분 때문에 문책위가 넘어가면 언론개혁 하긴 해야 되는데 나머지 2년 대선 이후에도 어떤 개혁을 못한다 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언론개혁 빨리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언론개혁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때부터 천천히 논의해 나갔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쫓기면서 급해한 모습을 보이지 않죠 180석 딱 당성되자마자 검찰개혁 그 당시에 공수처 설치 얘기하고 막 할 때 언론개혁법도 차근차근 하나씩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서두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언론의 힘이 뭐죠? 왜 사람들은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까? 언론이 여론을 형성해서 그런 거예요 가장 무섭잖아요 그렇죠?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특히 대선 국면에서는 언론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에 따라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비판하냐에 따라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영향력이 간다는 것은 여론 형성 과정에 언론이 분명히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언론은 본인들이 밀고 있는 대선 후보를 얼마든지 밀 수도 있죠 그래서 언론은 공정해야 되고 진실을 보도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언론의 책무이자 역할이죠 언론개혁은 단순히 기성 정치인들의 그리고 정치권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언론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죠 언론개혁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을 위해서 언론개혁을 하는 것이고 검찰개혁도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세상 또 가짜뉴스가 없는 세상 진실을 전달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가짜뉴스와 왜곡 보도에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국민들이고요 왜 그러면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주목을 하냐 이미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큰 문제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지 민주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검찰개혁은 검찰 대한민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개혁은 힘 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약자와 서민들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게 내가 지은 죄만큼만 그 벌을 받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전유죄라는 이 상식을 깨고 돈이 있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서 지은 죄가 심각하면 그 지은 죄만큼 벌을 받고 이런 정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검찰의 형태를 그리고 검찰의 어떤 기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법부도 바뀌어야 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죠 결국은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시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때 여러분들 대표적인 가장 노무현 대통령은 조진동에 의해서 저는 언론에 의해서 무참히 스스로가 언론에 대학을 하면서 노무현의 정신을 우리에게 남겨줬다고 생각합니다 호와이어트 저 사건 저거는 대통령이 아닐 때도 저렇게 터뜨렸고 논뚜렁 시계 참 기가 막힌 거였죠 수많은 노무현이 경제 망쳐먹었다 이런 언론을 외국 보도 오보 악의적인 오보에 의해서 가장 피해는 바로 국민이죠 대한민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이자 사상가인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는 더 이상 볼 수 없잖아요 이만큼 대한민국에 가장 피해가 오고 국민들에게 가장 피해가 온 것은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나요 언론이죠 언론이 범인이죠 언론, 검찰, 사법부 똑같은 놈들이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가장 앞선 사상가이자 대통령의 정치인을 우리는 지금은 볼 수 없잖아요 이만큼 불행한 대한민국의 피해가 어디 있습니까 언론이 그러면 왜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들은 법조기대단이나 여러가지 자기네들의 카르테를 만들라고 하냐 검찰은 수사권을 독점하죠 그렇죠? 검찰이 여러분들의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사권도 자기네들이 맘만 먹으면 경찰로부터 수사권을 뺏어올 수 있죠 뭐든지 독점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은 왜 이렇게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가짜뉴스 피해구재법을 저렇게 강하게 저항하냐 정보의 독점에 있는 거예요 저들은 정보가 본인들에게는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네 법조기사장 출신들이나 청와대 기자장 출신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의 카르텔에 우리끼리 얻은 정보로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돈이거든요 그렇죠? 정보가 돈이기 때문에 절대 신생 매체나 그런 사람들이 장벽을 높여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만큼은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시민의 권리, 국민을 위한 개혁이다 라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